안녕하세요. 먹티 검증 조사원 백아스입니다. 검증이 완료된 빌리뱃과 검증 진행 중인 구츠 카지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빌리뱃은 2022년 11월 25일에 도면이 생성이 되었고 현재까지 먹티 이력은 없지만 빌리뱃을 운영 중인 업체를 검증하기 위해 조사해본 결과 비렛, 리브라 등 다수의 먹티 이력이 있는 업체와 깊은 연관성이 확인되었으며 해당 업체는 약 400만원 미만의 당첨금을 강제로 아이디 탈퇴 후 아무런 이유도 없이 먹티하고 있는 악체 집단으로 확인되고 있어 빌리뱃을 이용 중인 분들은 사용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구츠 카지노는 2023년 10월 15일에 도면이 생성이 되었으며 동일 서버에서 운영하는 곳들과 함께 먹티 이력은 없습니다. 스포츠, 미니게임, 카지노, 슬롯 발매 중인 카지노 사이트이며 신규 첫 충전, 지인 추천, 루징 보너스 등 여러가지 이벤트가 있습니다. 구츠 카지노를 운영 중인 업체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점은 발견되지 않았고 신규 사이트는 먹티 발생 확률이 매우 높아 이용하신다면 소액 사용을 추천드립니다. 구글에 베가스 정권 검색하신 뒤 다양한 최신 먹티 검증 정보들로 확인하시고 지금 이용 중인 곳이 궁금하신 분들은 베가스 커뮤니티로 검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검증을 요청하면 보다 빠르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잘못된 사이트 이름 또는 주소일 경우 글이 삭제가 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베가스는 먹티 사이트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먹티 조사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신속하고 빠른 정보를 원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